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불러되는 노래는 바로 이것은 행복의 명약입니다. 요즘 이 노래가 이게 나온 지가 사실 참 오래됐어요. 이게 40년이 됐는데 욕을 내와서 다시 이 노래가 다시 히트를 쳐. 왜? 세상이 너무 팍팍하니까. 그러니까 이 노래가 요즘 키드폰에 컬러딩하고 별로 이 노래가 한참 인기 끌고 있어. 여러분 이 노래 지금 여러분 핸드폰 거기에 있는 컬러딩 다 바꿔버려. 그러면 이 노래 여러분 거운 사람 핸드폰 거는 사람이 듣기만 해도 행복한거에요. 기분이 좋아져. 진짜 그렇더라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노래 내가 돈 안 벗고 거져드릴게. 자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? 행복하게 된다고 그랬어. 그럼 내가 나는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는데? 자 크게 부딪히지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. 자 준비되셨어요? 나는 행복합니다. 행복하세요 여러분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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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합니다.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. 자 여러분 여러분. 자기는 힘내세요. 자기는 힘내세요. 여러분 모두. 여러분 신나게. 우리. 흔들면서 하나님 맞퇴. 같이. 저번에 내가 공감하는게 되면 여름이 보았요. 응 응 응 응 응 우리 둘의 여름이죠 땅에도 산에도 높은 바닥에 우리 둘의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다 같이 둘 셋으로 하나 둘 셋 넷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다시 한 번 예수 믿고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 번 안아주면서 안아주면서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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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